전라북도 지역은 현재 임실과 무주, 진안, 장수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날리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장수 영하 0.3도, 진안 영상 0.2도, 전주 영상 2.4도 등으로 평년보다 1에서 4도가량 낮았으며 기온은 점차 떨어져 내일 아침에도 영하 12도까지 떨어져 춥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까지 도내의 1cm 미만의 눈이 더 내리겠다고 내다봤습니다.